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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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선 님은 처음에 첫인상이 가장 좋았다 지금까지 첫인상은 1번 첫인상은 은이라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갔던 사람은 따로 있나 봐요 2번 라이언이랑 얘기 나눈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어떤 분인지 얼굴 타릴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쉽게 안 뚫리더라고요 흰피부에 선한 토끼상의 여자가 이상형이래 그리고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아이컨택할 때 그리고 하고 싶은 데이트가 한 장에서 자전거 타기 자전거 잘 타요? 네 근데 라이언은 대신 외발 자전거를 타야 된대요 둘이 같이 손 펴고 간 바로 우측에 두고 잘못하면 빠져요 조심해야 돼요 자전거 타면서 눈도 계속 마주쳐야 되고 피곤하네 첫인상 혹시 제일 좋았다는 분이 있을까요? 제 스타일로 생긴 분이 있긴 했었어요 라이언 씨 라이언 어디 보자 하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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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라이언의 심쿵 포인트가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아이컨택 안녕하세요 하면서 계속 인사할 때도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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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소도 약간 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좀 심쿵해요? 같이 얘기도 해보고 쭉 그러면서 관심이 좀 가는 사람 제가 혼자 먹었잖아요 대화를 많이 못해서 그나마 조금 얘기했던 라이언 씨 좀 첫인상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라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정말 먼발치에서의 대화긴 했지만 강주현 씨? 네 강주현 씨 이상형을 말씀드릴게요 큰 키 넓은 어깨 코가 오똑한 남자 난 너 코보고 오똑인 줄 알았다 그리고 심쿵 포인트 네 갑자기 추워지면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입혀줄게요 저는 기분이 좋은 기분이 좋은 기분이 좋은 이건 완전 기분이 좋은 남자가 아니죠 완전 남자가 아니죠 좀 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아직 잘은 모르지만 네 짜장면을 먹었을 때 두 분이 계셨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그 까르르 분? 까르르 분? 네 그분이 리액션도 좋고 기분 좋게 해주는 분 그 에너지가 되게 좋아 맞아 맞아 연예인들은 진짜 그런 에너지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 일단 이상형은 하얀 피부 하얀 피부 하얀 피부 나 안 됐어 난 꺼붙이 시커멓게 탔단 말이야 그리고 웃을 때 입과 옅은 주름이 생기는 남자 이렇게 약간 옅은 주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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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나요 깊네요 옅어요 옅어요 왜 장난을 좀 많이 치고 그래 원래 성격이야? 긴장 풀어주려고 너무 진정성이 안 보여요 연예인은 다 장난 같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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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편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도 다 장난 같긴 한데 가끔은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여성은 저분은 너무 진지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 그렇겠네 맞죠 연인이 되기까지는 그런다니까 지금 좀 마음에 들어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좀 특이한 걸 좋아해서 그 선생님 박수야 씨 박수야 씨 그 분이 굉장히 춤출 때 그 표정이 사촌 같은 배경이라서 네 선생님이 가는데 전혀 선생님이 안 같아요 진짜 그러면 박수야 씨 이상형은요? 하얀 피부에 웃을 때 입가에 옅은 주름이 생기는 남자 아 그래요? 아 주름이 생긴 자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분? 그OD 오 첫인상이? 네 그럼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마음이 가고 또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이제 그곳 ziehen 아무데 아무도 눈이상을 찾으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티나게 하셨던 그분. 네, 네. 음, 다른 분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오세요? 네. 아, 확실하시네요. 아, 진짜 금지인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아, 진짜요? 난 진짜 연애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 저는 진짜요. 이상형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얀 피부. 아, 하얘요? 하얘요. 메이크업 쉬우면 폐기, 폐기. 어, 있다. 웃을 때 입가 옅은 줄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거 자주 해야 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심쿵 행동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려고 할 때 내 손을 끌어당기며 보여주는 남자. 아... 그럼 상훈아, 형이. 한번 밀려고요? 시수처럼 밀을게. 야, 오늘 형이 너무 많이 줬다. 이건 오늘 특검이야, 그치? 아, 그럼 저기들도 개그맨 하든가 그러면은.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 전 looprunning 후에는 워프가ires creepлар mo Odds. 지금 gene생 중 называется